친구, 연인,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. 생각해보면 늘 같은 문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같은 문제인 걸 알면서도 해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어떤 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핫하고 도발적인 그녀 이야기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